ADO 개체, ADO는 ActiveX의 A, 그 다음에 Data의 D, 그 다음에 Object의 O예요. 그래서 ADO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Visual Basic을 사용해서 Access Database라든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개체 모델을 AD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DB와 DB에 포함된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개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 서버에 있는 데이터의 Access 접근하고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ADO 개체고 DB에 접근하기 위한 개체로 사용이 편하고 속도가 빠르고 적은 메모리 오버헤드, 적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한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추가, 삭제, 이런 편집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ASP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커넥션 개체, 커넥션이 연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열려있는 연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개체고 주요 숙성, 커넥션 스트링, 스트링이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할 때 사용하는 문자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문자를 설정하는 게 커넥션 스트링이고, 커넥션하고 스트링이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무슨 뜻이에요? 상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개체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그 상태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 상태. 그 다음에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여기가 A가 아니고 2죠. 디폴트니까.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거,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주요 메소드, 오픈이라는 건 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본 열기, 그 다음에 클로즈는 모두 닫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QL, 실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커리라든가 SQL,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 등을 갖다가 실행한다, SQL 실행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클로즈 같은 경우는 개체를 닫는 거지,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낫다 틀리라. 조심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코드셋 개체인데요. 레코드, 말 그대로 레코드고, 세트는요.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테이블이나 실행된 결과, 명령 결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레코드 집합이다. 레코드셋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브 활성화된 커넥션, 그래서 현재 속해 있는 커넥션 개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속성이고, 커서의 타입, 커서의 형식이다 라는 거고, 타입이 형식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락타입, 잠금의 형식이죠. 잠금 형식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 카운트, 레코드를 헤아리는 거죠. 현재 레코드 수를 헤아리는 거고, 그 다음에 POF는 비기닝 오브 파일, 그래서 파일의 시작이다라는 건데, 현재 레코드 위치가 레코드셋 개체의 첫 번째 레코드 앞에 오면 추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파일, 파일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 레코드 뒤에 오게 되면, 그때 추르, 마이너스를 반환한다라는 거죠. 필터, 필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터예요. 데이터에 사용할 필터를 나타내는 거고, SORT, SORT,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정렬할 필드 이름과 정렬 순서를 설정하는 거고, 주요 메소드, 오픈, 레코드셋 열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오픈 메소드, 클로즈, 말 그대로 닫기, 레코드셋을 닫을 때, 그 다음에 add you,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레코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delete, 삭제, 현재 선택된 레코드나 레코드 그룹을 갖다가 삭제한다, delete, 그 다음에 update, 업데이트하겠다, 변경사항 저장, 그 다음에 find, 찾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된 기준에 맞게 레코드를 검색, 검색, find, 그 다음에 sek, seek도 찾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코드셋 인덱스를 검색해서 지정한 값과 일치하는 행을 찾고, 그 다음에 현재 행의 위치를 갖다가 해당 행으로 변경해 주는 거, seek, 마지막으로 save, 저장이잖아요. 레코드셋 파일을 갖다가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